네, 뭐 좀 살짝 아는 척하려고 했다가 또 틀렸죠? 지역 내 총생산은 GDPR이 아니고 GRDP라고 합니다. GRDP. GDP 사이에 리저널이 하나. 그래서 GRDP다. 그로스 리저널. 네, 도메스틱 프로덕트. 그게 지역 GDP고. 네, 그건 지역 GDP고. 유럽에서 하는 건 GDPR이고. 제네랄 데이터 프로텍션 레귤레이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와 경제를 한 번에 기왕 배울 거 한 번에 배우는 백브리핑. 오늘 일당부의 인터뷰는 나라사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예산을 하루에 24시간 고민하고 공부하고 어디 세나 펑크나 있는 거 아닌가. 뭐 좀 잘못하는 거 없나. 그걸로 업을 삼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상민 의원이 없었으면 나라사림 누가 이걸 감시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네, 저도 걱정됩니다. 그렇죠? 황문하니까 나 혼자 하고 있는 일 너무 많죠? 그러니까요. 이게 소위 말하는 노가다를 많이 해야 돼요. 저는 뭐 그냥 노가다 하는 거는 재미가 있어서 하는데. 네,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은 노가다를 잘 안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하기가 좀 어려운 연구이기도 하고. 어렵지는 않은데요. 그냥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분석하는. 그래야 되니. 계속 지켜보고 있으신 거예요? 계속 지켜보고? 이놈들이 이상한 짓 안 하나? 네, 그게 제 직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우리나라 추가경정예산안이 만들어지고 또 집행이 되고 있죠?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건 좀 이상해. 이러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으셨다고. 네, 맞습니다. 네, 그 얘기 좀 들어보려고요. 그 2차 추경, 올해 2차 추경이 한 열흘 전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항상 언론들의 관심은 이런 소위 말하는 재난지원금 같은 이거를 80%에게 줄까? 다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참 논쟁이 많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80%에서 조금 더 준다. 그래서 88%를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과가 됐는데요. 그래서 문제는 조금 더 많이 주니까 많이 주면 그럼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돈 어디서 났냐? 그렇죠. 어떻게 어떤 거를 더 주었으면 무엇인가 감액을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도대체 무엇을 감액했는지는 언론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아니, 그냥 감액 안 하고 재난지원금 주는 것만큼 국채를 더 찍어서 갖고 와서 준 건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원래 정부 계획이 국채 2조 원은 갚겠다. 국채도 갚고 그리고 재난지원금도 주겠다라는 게 원래 정부 계획이었어요. 돈은 어디서 나서요? 돈은 세수가 올해 풍년입니다. 아, 생각보다 많이 거치는 이 세금으로. 그렇죠. 세수가 너무 많이 거치니까 재난지원금도 주고 국채도 갚겠다라고 했는데 재난지원금을 좀 더 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원래 국채를 갚겠다고 기재부가 약속한 금액이 2조 원이었거든요. 그럼 2조 원까지는 못 갚고 그냥 한 1조 원만 갚겠다가 아니라 2조 원 약속한 금액을 다 갚았어요. 그것도 다 갚고? 네, 2조 원 다 갚고 그리고 재난지원금도 늘리고 그러면 어디선가 감액을 했어야죠. 그만큼 세금이 넉넉하지는 않으니까? 네, 그렇죠. 얼마나 감액을 했어야 되는 건가요? 감액을 2.6조 원을 국회에서 증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2.4조 원 정도 감액을 했으니까 거의 증액한 금액에 맞춰서 감액을 한 거죠. 증액을 했다는 건 재난지원금 좀 더 주기로 했다? 네, 그렇죠. 늘린 거 80%에서 88% 늘리고 소상공이 늘리고. 네, 맞습니다. 그럼 2.6조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2.4조 원 정도 감액을 했으니까 뭐 한 0.2조 원 정도니까 거의 정부 원안에서 한 0.2조 원밖에 안 늘은 거죠. 그럼 어디선가 깎은 거네요, 깎은 거. 그렇죠. 2.4조 원. 어디서 깎았냐가 중요하네요. 어디서 깎았냐가 중요한 건데 안타까운 건 언론에 전혀 어디서 깎았는지가 단 하나의 언론도 보도를 안 써요. 이건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주기 위해서 우리는 뭘 안 쓰기로 한 거냐. 그렇죠. 그런데 왜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되는지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요. 기재부 보도자료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기재부는 보도자료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별로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들어보니 맞는 말씀이네요. 어딘가 깎인 깎았으니까 증액을 했을 텐데. 저는 깎였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넉넉하게 거쳐서 그 돈으로 재난지원금 주고 더 남아서 국채도 갚는구나. 참 세금 많이 거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금 더 거친 것보다 더 많이 썼으니 어디선가를 깎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통해서 재난지원금 더 주라고 하니까 더 주긴 더 줘야 되겠고. 그렇죠. 증액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 깎아. 여기 여기 깎아. 이게 있었는데 뒷단에는. 그렇죠. 그게 뭐냐. 뭐예요 그게. 저희 해리 키위님께서는 국방비 깎았다고 기사 나왔던데요. 그 기사 나왔죠. 제가 보도자료를 낸 이후에 국방비 깎은 거를 아무 언론도 안 썼다라고 제가 보도자료를 했어요. 그래서 나라사림연구소에서 보도자료를 또 냈어요. 그 이후에 기사가 나온 겁니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방비를 깎았어요? 국방비를 많이 깎았어요. 방사청 사업을 많이 깎았는데요. 피아 식별 장비도 깎고 F-35 구매 사업 예산도 깎고. 그래서 전체 깎인 예산 사업수 중에서 절반 이상이 방위사업청에서 깎였어요. 왜 무기사하고 전투기 사는 걸 미루고 안 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깎였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르냐면 이게 정부 원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때 2차 추경에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여기는 돈을 더 쓰고 여기는 돈을 깎자. 방사청 돈을 깎자라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 원안에는 분명히 방사청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런데 국회를 통과한 곳에서는 방사청 사업이 대폭 감액된 거예요. 대개는 정부가 추경안을 만들어오니까 그렇죠. 어딘가에서는 깎아야 됩니다. 까지는 보고서에 올라옵니까? 그렇죠. 원래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국회가 심의한다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 정부가 편성한 예산 중에서 이건 너무 적어. 좀 증액하자. 또는 이건 너무 많어. 감액하자. 이것이 바로 국회 예산 심의권인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 예산 심의를 하려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회는 예산 편성권이 없어요. 그래서 국회는 예산을 만들지 못하고 예산은 정부가 심사만 하고 국회는 심사만 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배너라 간배라 이것만 할 수 있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상차지는 건 기재부가 해온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국회에 제공한 상에는 이 방사청 사업을 삭감하자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국회를 통과한 것에는 방사청 사업이 대폭 삭감이 된 거죠. 아니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해가 되면 비정상인 거고요. 정상입니다. 정상이야. 전 정상.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래 절차라는 게 이래요. 국회가 예산 편성안을 내놓으면 상임위, 방사청 사업 같은 경우는 국방위겠죠. 국방위에서 먼저 예비심사를 해요. 그리고 국방위에서 예비심사를 한 거가 예결위로 넘어가요. 그래서 예결위가 본심사를 하고 예결위가 땅땅땅 하면 그거를 국회 본회의에 올려서 땅땅땅 하면 이게 최종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에 넘긴 정부 예산 추경안에는 방사청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상임위인 국방위 심사가 없었어요. 상임위가 열리지도 않았어요. 국방위는. 국방위는. 네. 국방위 열리지도 않고. 국방위 예산 깎을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국방위 예산 사업은 아예 정부 원안에 포함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렇다면 국방위 상임위는 열리지도 않았고 그렇다면 예결위에서 논의가 됐나. 사실 저는 국회법에는 맞지는 않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예결위 국회 실무를 한 사람으로서 또 실무는 또 원칙과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방위에서 만약 심사하지 않는 것은 물론 문제지만 그래도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예결위 해서라도 좀 꼼꼼히 이게 문제를 지적을 했으면 그래도 뭐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실무자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예결위에서도 이게 논의가 되지 않았어요. 뭘 깎는다. 이거는 중요한 거냐 아닌 거냐. 깎을 거냐 말 거냐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아예 논의조차 없었다. 논의조차가 없었어요. 조금만 뒤로 가서 기재부가 차려올린 밥상. 네. 추경 예산 안에는. 그렇죠. 뭘 좀 깎아야 되겠습니다. 까지는 올라와 있었습니까? 뭘 깎아야 된다라는 거가 한 건 올라와 있었어요. 한 건 올라와는 게 뭐냐면 1차 추경 때 편성한 소상공인한테 돈 나눠주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거가 깎여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작년에 추경을 4번 했고 올해도 추경을 2번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 4차 추경에서 소상공인들한테 돈 나눠주는 사업이 다 집행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예산 편성할 때 소상공인한테 얼마가 들어갈지를 정확한 통계를 통해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대강 이 정도 신청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니까 다 못 쓴 거죠. 다 못 쓴 거가 올해 본 예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 본 예산에 들어간 것도 또 다 못 썼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 못 쓴 거가 올해 1차 추경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1차 추경이 한 3조 원 이상 소상공인한테 돈 나눠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런데 또 1차 추경에 들어간 것도 다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재부가 한 1조 원 정도 깎고 올해 2차 추경에 소상공인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사업으로 편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돌을 빼서 밑돌을 계속 개는 것과 소상공인한테 나눠주는 거죠. 작년부터 계속 소상공인한테 주는 이거는 자꾸 안 타가시더라. 그렇죠. 이거는 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2조 5천억 정도를 깎았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한 2.4조 원 정도를 깎았는데 원래 예산에서 네, 그래서 1차 추경 때 편성된 소상공인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사업이 국회에서 한 0.9조 원이 깎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 못 썼기 때문에 다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깎인 거고 깎인 거고 나머지 금액이 전부 다 방사청 사업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방사청 사업이 F-35 구매 사업 등인데 문제는 그래도 21세기 대한민국인데요. 그러니까 방사청 사업이라는 것은 국방 사업인데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국방 사업을 국회에 보고 논의조차 없이 국방 예산을 삭감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예산에 있었던 전투기 구매 예산을 그렇죠. 원래 F-35를 예를 들어서 10대를 사기로 했는데 그냥 국회에서 논의조차도 없이 그냥 9대만 살게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도 21세기 대한민국이 이러지는 않는데요. 그럼 뭐예요? 그렇다면 뭔지는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아서 알 수는 없다가 제 공식적인 답변이고 비공식적인 답변은 뭐냐면 실제로 전투기 구매 대수를 깎은 게 아니고요. 그냥 지급 시기만 조절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올해 어차피 못 쓸 돈이 있거든요. 전투기를 다 못 사요? 그렇죠. 다 못 사고 돈을 다 지급하지 못하고 남는 불용액은 존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왜 연초에는 산다고 그랬어요? 뭐 이걸 다 쓸 줄 알았죠. 다 쓸 줄 알고 2조 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1.8조 원밖에 못 썼다. 그럼 0.2조 원은 불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불용을 언제 인식을 하냐면 결산대 인식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결산대 인식할 불용액을 이번 추경 때 당겨서 인식을 했던 거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올해 무기 구매할 거를 올해 원래 2조 원 지급하기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올해 1.8조 원 지급하고 내년에 0.2조 원 지급해도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급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급 시기를 조절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올해 결산대 인식될 불용을 미리 당겨서 불용 금액을 인식하는 거가 이번 2차 추경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죠. 그런데 제 예상은 맞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왜 맞을 수밖에 없냐면 실제로 경제적 실질을 변화시키는 삭감이란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국방 예산을 실제로 깎아서 F-35를 못 샀다. 이건. 원래는 10대를 사려고 했는데 진짜 재난지원금 줘야 되는 이 문제 때문에 국방비를 깎았다. 9대만 사고 한 대는 안 사고 그 대신 재난지원금 드리자. 그건 아니고요. 보통 우리 집안사업은 그렇게 하는데. 비행기 살 돈을 아껴서 재난지원금으로 주자. 지금 그게 아니고.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 그래도 21세기 대한민국은 그러지는 않을 거고. 그렇지는 않고. 그런데 이거는 저의 예측이에요. 왜냐하면 심의가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이 없잖아요. 우연히 보아하니까 전투기는 한 대쯤 안 사거나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는데 사지 않을 것 같네요. 이 돈은. 안 쓸 것 같네. 라는 상황을 파악하고. 잘됐네. 그럼 이거 깎았고 재난지원금 줍시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용을 올해 결산 때 인식할 불용을 조금 당겨서 인식을 한 거다.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해서 국방 예산을 깎았다고 해서 국방비 실제 국방비 지출이 줄거나 국방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2층 되면 조금 화나려고 그래요. 그러면 왜 이 중요한 전투기를 안 사고 이 하찮은 재난지원금을 줬느냐 이 얘기도 아니고. 그 얘기도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야 그럼 뭐죠 전투기는 사려고 했던 걸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로 그냥 안 산 것이고 안 사거나 대금을 나중에 지불하거나 이거 재난지원금 아니었더라도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상황에서 보니까 남는 돈이 있어서 그걸로 재난지원금을 줬다는 건데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역시 질문이 좋은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일단 이 절차가 너무 민주주의적 절차에 어긋난다라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예산 심의 과정은 소위 회의록도 속기록이 다 남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 2차 추경을 통해서 우리나라 중앙정부 지출이 600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나라 GDP가 2000조잖아요. 2000조 중에서 중앙정부가 쓰는 돈이 60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부가 얼마를 돈을 쓰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 참여자라면 정부의 지출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늘고 누가 왜 늘렸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어떤 시장의 선택을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건데 문제는 정부가 왜 이것을 깎았는지 저는 짐작을 합니다만 실제 국방 F-35를 덜 구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짐작을 합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왜? 논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논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알 수가 없고요. 아니 그러면 실제로 국방 예산이 깎였는데 방위사업적 예산이 깎인 걸로 나오는데 현재 드러난 건 깎였어요. 거기서 그렇죠. 수치는 깎였습니다. 수치는 깎였어요. 그런데 이게 비행기를 덜 산 게 아닌 것 같다? 덜 사는 건 아닙니다. 그건 확실하지는 않잖아요. 기록이 없죠. 확실하지 않아요. 저의 추측입니다. 저희 추측 이건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국회 논의 과정도 없고 속기록도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예산을 계속 들여다본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는 실제로 비행기 구매를 깎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 누가 정했냐라는 건데 예결위에서 안 정했으면 누가 정했을까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소소위라고 불리우는 비공식 여야 간사랑 기재부 참여한 비공식 회의체가 있어요. 거기서 이 방사청 사업이 깎인 걸로 정해진 거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깎았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요. 그러니까 이 비공식 회의체에서 깎인 다음에 예결위에 대한 보고조차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결위원이 땅땅땅을 한 거잖아요. 땅땅땅을 할 때 예결위원조차도 방사청 사업이 삭감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땅땅땅 한 거예요. 왜? 보고가 안 됐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어떤 절차, 어떤 민주적 절차, 국회 심의 절차를 무시한 것은 굉장히 어떤 민주적인 절차에 위배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저는 두 번째 이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경제적인 이유가 또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전에 경제적 실질을 변화시킨 거 아니라며? 그런데 무슨 경제적 이유가 있어? 라고 질문하는데 저는 이거를 소위 말하는 정부의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생각을 해요. 윈도우 드레싱? 그거 저희가 뭔지 알죠?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요? 그 정도는 안 기자의 설명할 수 있지 않아요? 윈도우 드레싱? 그러니까 이건 뭐 저는 정부 재정을 보는 사람이어서 이런 윈도우 드레싱은 제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것이 어떤 연말 같은데 주식들 보유 현황을 살짝살짝 조절해가지고 조금 어떤 펀드 상품은 좀 수익을 좋게 만들고 어떤 펀드 상품은 수익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걸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합법적 분식회계. 그렇죠. 합법적 분식회계죠. 그런데 정부가 어떤 추경규모라든지 정부 지출규모라든지 국채규모라든지 이런 정부 통계는 시장 참여자가 자기의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굉장히 신뢰성 있는 정보예요. 그런데 추경규모라든지 국채규모라는 것이 이런 정부의 윈도우 드레싱을 통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는 내년에 있어야 될 국채가 오래 당겨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추경규모 같은 것이 전혀 정부의 윈도우 드레싱을 통해서 달라진다면 정부의 지출규모를 통해서 민간경제가 어느 정도 늘어나겠다 또는 위축되겠다라는 것을 시장 참여자가 예측하기에 대단히 알려지는 거죠. 이번만 한정하면 어떤 게 윈도우 드레싱이 된 거예요? 이번만 한정하면 방위사업체 청 예산 깎인 것을 저는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방 예산을 줄인 건 아닙니다만 국방 예산을 통해서 국채규모가 인식 시점이 달라지는 거죠. 국방 예산처럼 중요한 예산을 깎아서 다른 곳에 써서 잘못이다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이 예산은 어차피 안 쓸 예산이었으니 그걸 가지고 다른 거에다 쓴 건데 그거를 왜 어디가 기록이나 보고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너희들끼리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냐? 그 말씀인 거죠? 그렇죠. 원칙은 올해 결산 때 인식해야 될 거를 조금 더 빨리 당겨서 인식을 했고 그런데 당겨서 인식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좋게 생각한다면 자금을 효율화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못 쓸 돈을 미리 당겨서 불용을 인식을 하고 지금 더 쓰자 이 자체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국회 회의 속상을 통해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왜 하필 깎은 게 국방비인지 그렇죠. 이것이 실제 국방 예산을 삭감한 건지 아니면 어떤 불용의 인식 시점만 달리한 건지 시장 참여자와 국민이 정확하게 알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 저만 짐작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 국회 속기록에 국방부 장관 내지는 무슨 국방비 누구? 그렇죠. 차관 와서 이거 왜 깎은 건지 기재부 장관 왜 깎은 건지 설명하세요. 라고 하고 기재부 장관은 의원님 이게 사실은 깎은 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어차피 안 쓸 예산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줄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 속기록이 남아 있어야지. 정확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제가 방사청 예산이 깎였다라는 보도자료를 낸 이후에 몇몇 언론 기사를 보면 오히려 안타까운 기사들이 있어요. 이게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F-35 구매를 깎고 재난지원금을 줬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F-35 구매 대수를 줄인 건 아닌데 이런 식의 오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오해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죠. 국회 속기록에 남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이유로 깎였을 거라고 의원님도 예측하시잖아요. 다만 그 스토리가 속기록에만 안 남아 있을 뿐이지. 그럼 앞으로 어차피 너희도 그런 이유로 깎은 것 같은데 그러면 뭐 그러지 말라고 할 일도 아니. 그냥 그거를 속기록에 남겨라 라고 하면 번거로워졌네. 알겠습니다. 남기겠습니다. 어차피 그 얘기 했거든요. 라고 해서 남기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속기록에 남느냐 안 남느냐가 물론 아주 사소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국민의 삶에 무슨 변화가 커지거나 그런 겁니까? 저는 굉장히 경제 주체들의 행동에 변화를 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 지출만 600조 원이 넘어요. 여기서 2조가 깎이고 3조가 깎이고라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될지 굉장히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국채 규모가 이번에 2조를 갚았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걸 방사청 예산을 깎은 이유는요. 솔직히 말해서 2조를 갚겠다는 기재부의 약속을 그냥 국민들에게 나 2조 갚았지라고 밝히기 위해서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자면 정부가 국회에 제공하지도 않는 예산을 감액을 하는 이유는 그냥 국채 2조 원을 갚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는 건데 어딘가에서 깎아야 되니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2조 원을 갚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렇다면 정부는 국회에 수정 예산안을 제출했어야 되는 겁니다. 수정 예산을 제출하면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수정 예산안을 보고 여기서 방사청 사건은 실제로 F-35를 덜 사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용을 미리 땅겨 인식하는 거니까 오케이 이것을 깎겠다는 기재부 안은 우리 국회 여야는 동의하겠다고 땅땅땅하면 드는 일인 거죠. 아니 그런데 제가 약간 이해가 아직도 안 가는 건 불용 예산 이게 예를 들면 예산은 자스탄 기자가 몇 년은 국회를 가야 되거든요. 미리 아주 열의가 있습니다. 언제 반영하느냐에 만약 문제라면 사실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방 말씀하신 대로 추정하듯이 국방 예산을 깎는 게 아닌 문제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냥 기술적인 문제인데 기술적인 문제라면 이거를 왜 기록에 안 남기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정 예산을 했고 이거는 가변적인 거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라고 설명하고 기록에 남기고 하면 되는데 왜 기록에 안 남기냐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기록에 안 남기면 저도 이해는 안 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잘못한 것들이 수록한 이 상황에서 굳이 그것까지도 많이 잘못했다고 혼낼 것까지 없지 않느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뭔가 국방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약간 장난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장난치는 거는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만 장난치는 건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속기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건 장난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식 시점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이 아니라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러지는 않아요. 국방비를 국회 논의 없이 실질적 국방비를 삭감하는 정도의 나라는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기재부의 국방비 삭감하니 어느 단위에서 이게 여야가 이해를 한 거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소이 여당 간사, 야당 간사 그리고 기재부의 한 3명, 4명이 있는 조그만 비공개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서 얘기를 보고를 하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이런 걸 삭감해도 사실 국방 예산 지출을 하는데 경제적 실질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여당 간사와 야당 간사가 그래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한 거지. 만약에 이걸 삭감을 했을 때 실질적 국방 지출이 줄어들지만 우리는 깎아야 됩니다. 이것을 여야 간사가 합의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소이에서 이렇게 그냥 형식적 윈도 드레싱적인 갈매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예결위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왜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기술적인 건데 왜 보고를 하지 않았은 것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관행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심하긴 했는데 소위 말하는 소소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여야가 합의가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 타결은 소소이에서 하는 것은 항상 있었던 일인 거고요. 저는 심오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한두 개 정도 예산 한두 개 사업은 소소이에서 여야가 정치적인 타결을 하는 것도 저는 필요성은 인정해요. 왜냐하면 예산은 정치고 예산은 어차피 정치적 타협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업을 여야 간사가 비공개해서 합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서 같이 별로 이렇게 테크니컬한 이런 개수 조정 정도가 아니라 이런 방사청 삭감 같은 이런 한 2조 원,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이 윈도 드레싱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상한 거다. 이유를 어떻게든 밝혀서 나중에라도 점검하고 싶으면 점검해야 된다. 그렇죠. 수정 예산안을 제출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당사청 예산을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까? 아니요. 이런 점은 처음입니다. 당사청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쓴 건 처음이고요. 보통 주로 쓰는 거는요. 국채이자지급액이에요. 국채이자지급액 또는 국민연금지출액, 공무원연금지출액이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회에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다. 국채이자지급액이라는 것은 국채로 보유한 사람에게 줘야 되는 이자잖아요. 그런데 국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자를 원래 천만 원 드리기로 했는데 800만 원만 드릴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표시된 국채이자를 국채 보유자에게 줘야죠. 국회에서 아무리 예산은 삭감해도 우리나라가. 그렇죠. 21세기 대한민국에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채이자 삭감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주가 아니라 거의 항상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국채이자는 나갈 돈이 정해져 있을 텐데 원 단위로 정해져 있을 텐데 그거는 틀릴 이유도 없고 변화될 이유도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본 예산에도 삭감되고 1차 충행에도 삭감되고 2차 충행에도 국채이자지급액이 삭감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과거 국채는 이미 변화될 것도 없이 원 단위로 가는 건 맞고 올해 앞으로 발행할 국채이자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정확히 정해지지 않는 이자를 요즘에 국채 10년 기준으로 10년물 기준으로 한 2%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한 2.6% 정도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혹시 시중금리 튈 수도 있으니 올해. 그런에도 불구하고 국채 전문가 또는 이쪽 전문가 중에서 10년물 국채가 올해 2.6%까지 갈 거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나 기재물은 넉넉하게 잡아줄 필요는 있겠네요. 자칫하면. 넉넉하게 잡는 것은 말이 되죠. 자칫하면 이자를 못 갚을 수 있을까. 그렇죠. 한 2.1% 2.2% 정도로 넉넉하게 잡는 것은 이해되는데요. 그런데 국채 같은 경우는요. 국회에서 정확하게 땅땅땅해서 맞춰준 금액보다 기금 사업은 정부가 플러스 마이너스 20%는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기금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잡아놓고 깎으라고 하면 그런 데서 좀 깎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어차피 국회의 동의 없이도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바꿀 수도 있는 기금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산 사업은 정확하게 국회가 땅땅땅한 금액을 딱 맞춰야 되는데 예산 사업이 아니라 국채 이자 지급액 같은 기금 사업은 플러스 마이너스 20%는 정부가 유두리 있게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려물 국채 2%를 2.6% 정도로 예측을 해서 국회에 제공을 한다는 것은 국채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국회에서 삭감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주는 어떤 기재물을 선언을 합니다. 저희 넣고 싶은 예산이 있을 테니 그거 안 넣어드리면 자꾸 통과 안 시키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을 테니 그거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여지는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산안 중에 만만하게 깎을 수 있는 항목도 넌지 넣어놔야 미리 만들어 놓고 이걸 빼시면 됩니다라고 한다는 거죠. 괜히 부풀려서 넣어놓고 이걸 빼게 한다. 그런데 문제는 국채 이자 지급액이나 국민연금 지급액, 공무원 연금 지급액이 정확한 수치를 기재부는 알지만 국회의원들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기재부가 이게 22조다 그러면 22조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기재부가 소위 말하는 소소위에서 22조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희가 다시 잘 계산해보니까 한 21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1조 원을 깎았을 때 경제적 실질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국회의 감액 규모를 늘릴 수 있는 민도 드레싱의 여분을 소위 말하는 소소위에서 기재부가 여야 간사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쪽지 예산이 들어가는 거군요. 그 재원으로 쪽지 예산. 그 말이 가장 핵심인데요. 그것이 왜 쪽지 예산이랑 같이 연결됐냐면 관행적으로 국회가 1조 원을 깎으면 국회 증액이 한 1조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국회가 2조 원을 깎으면 국회 증액도 2조 원이 되는 거거든요. 원하는 사업 넣으려면 그 사업에 들어가는 돈만큼 어딘가에서 깎아야 되는데 함부로 손대면 나라 살림이 난리 나니까 기재부에서도 여기 여기 이거 띄시면 사실은 되긴 돼요. 의원님 한다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 그러면 그건 완전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그거 넣고 싶은 게 있으면 예산은 만들기 전에 5월, 6월, 4월에 기재부 가서 이거 넣어달라. 그래서 설명이 설정이 되면 넣는 거지. 왜 그걸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쪽지 준비하고 있고 기재부는 또 저 쪽지 받아줘야 되니까 미리 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구멍들을 파놓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기왕 받아줄 거? 이거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밀스러운 얘기여서 질문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다면요. 국회 증액은 어떻게 되냐면요. 국회 예결의 심의에서요. 증액 심의는 단 1초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국회 심사라는 것은 기재부가 준 원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게 국회 심사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국회 속기록을 보면 100% 감액만 있지 증액 심사는 1초도 하지 않아요. 그럼 증액 심사는 언제 이루어지냐라는 건데 소위 말하는 그 소소위에서 전체 감액 액수가 나와요. 전체 감액 액수가 기재부가 국민연금 지급액에서 얼마 깎고 국제이자 지급액에서 얼마 깎아서 전체 감액 액수가 2조 원입니다. 라고 하면 국회 증액 액수도 한 2조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회 증액 액수 2조 원을 여야 사이좋게 나눠 먹는 거예요 그냥? 2조 원 중에서 민주당은 얼마 국힘당은 얼마 7천억 원 그리고 조그만 정당은 조금 얼마라고 해서 딱 민주당 목 전체 총액이 나오고 그리고 국힘당 목 전체 총액이 나와요. 그러면 국힘당 예결위 간사끼리 그 금액을 나눠갖고 민주당 예결위 위원끼리 자기당에 배정된 금액을 서로 배분하고 민주당 예결위 위원이 자기한테 배정된 금액을 서로 배분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의 실질입니다. 그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런 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전에 기재부랑 협의해야 되고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면 막판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이런 예산의 여유분 괜히 넣지 마시고 그리고 괜히 막판에 쪽지 예산도 넣지 마시고 제대로 심의하고 제대로 합시다라고 하면 그 방향이 옳은 방향인데 그러면 모든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수건 사업을 넣을 방법이 없으니 그냥 형님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그냥 과거 관행대로 합시다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요.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정확한 말하는 쪽지 예산이라는 것은 한 5, 6년 전부터는 저는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전혀 증액 예산이 갑툭튀. 그러니까 쪽지 예산인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그래도 이거는 많이 발전된 겁니다. 한 5년 전부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결위원들이 처음에 서면 질의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업을 질의하고 싶을지 서면으로 전부 다 질의를 하고 그 서면으로 질의한 것만 질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서면으로 질의한 질의한 질의 사업들을 다 합치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어디까지 질의할 것인지가 전체 질의 규모가 2조 원이면 이 중에서 한 3분의 1만 질의하게 되는 거고 이게 한 4조 원이 질의하게 되면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질의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완전 갑툭튀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미 정해져 있는 국회 징의 예산 중에서 어디까지가 실질 징의하게 될 것인지는 전체 국회의 간의 규모가 나와야겠죠. 정부가 예산을 한 걸 보고 국회의원들이 추가로 공식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골라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미리 좀 얘기해. 그게 그거 같은데요. 그래도. 약간 진화되기도 한 것 같으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21세기 선진국인데 진짜 10대 사야 되는 전투기를 한 대를 그냥 꾹 참고 진짜 필요한데 안 사고 이 예산을 돌렸을 리는 없다. 원래 전투기를 안 사도 되는 미리 그냥 거품으로 만들어 놓은 예산이건 아니면 올 봄 여름 거치면서 그냥 뭔가 사정이 바뀐 거건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거라는 증거는 뭡니까? 예를 들면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국방계산 깎아놓고 국방부에서 막 속 이렇게 끓이고 있는데 이거 사실은 안 사도 되는 겁니다. 라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설명하면 국회의원들이 무슨 소리야? 작게 5027의 전투기가 몇 대 필요한데 그걸 안 사라고 손 들고 얘기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가정한다면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고 이건 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몰라요. 속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21세기 대한민국이 원래 작게 계획도 있고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담당자가 갔다. 내지는 야당의 국방위 의원이 갔다. 모르겠습니다. 야당의 국방위 의원이 어디까지 챙겨볼 수 있는지 몰라도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로 기사를 보진 않았는데 오다가 살짝 제목만 봤는데 방사청에서 해명자료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사업 규모를 줄인 건 하나도 없다. 해명자료를 냈다고 제목만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국제 이자 여유분 둔 거 그것도 이번에 방사청 것도 사실은 그게 국제 이자 지급분이 됐든 방사청 예산이 됐든 항상 그런 식의 여유분 여유분 소위 여유분을 둔다는 거잖아요. 참고서 2만 원짜리 사야 될 거면 엄마 참고서 값 2만 3천 원이에요. 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항상. 항상 일단 그럼 엄마가 뭘 이렇게 비싸봐서 좀 깎아봐. 그런데 이런 건 다르죠. 그러니까 비유가 굉장히 좋은데요. 참고서를 맨날 2만 원짜리 2만 3천 원으로 했던 관행은 있었는데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상임위가 열린 그런 국방이라든지 그런 사업들 참고서를 더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혀 생뚱맞은 상임위도 열리지 않는 방사청 사업을 갖고 온 건 대단히 이례적인 건 맞죠. 방사청 사업을 평소에는 다른 거 깎았을 텐데 평소에는 다른 거 깎았죠. 국채이자 지급액 같은 거. 그래서 사실은 더 혹시 중요한 거 건드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 걸 안 건데 그런데 이번에는 방사청 사업을 갑자기 갖고 온 이유는요. 국채이자 지급을 국채 갚는 2조 원을 국채를 갚겠다라는 기재부의 그런 약속을 형식적으로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부터 기재부가 이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 국회 통과 전에 기재부가 했던 말을 형식적으로 지켜요. 그런데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지키는 건 아니고 그런데 형식적으로만 기재부가 항상 국회에 제공한 추경 규모를 유지하려고 하는 나라빚을 더 늘리지 않고 국채도 갚으면서 최소한 그 좁은 예산 안에서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번에도 갚은 건데 그 갚은 돈이 뭐 아껴서 갚은 게 아니라 어차피 남을 돈 그렇죠. 빼서 갚아놓고 그렇죠. 뭐 아꼈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재부가 나라빚을 갚는다는 것은 기재부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하죠. 굉장히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나라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못 쓸 돈을 지금 갚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윈도 드리싱을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국방부에서 오늘 3명 한 걸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지적과 관련해서 그 이제 감액된 내역이 환차익, 낙찰차익, 연내 집행예산, 제한예산 이어서 실제 사업하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실제로 뭐 해명을 하긴 했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 그 말이 맞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돈이 100만 원이면 그럴 수 있는데 1조 원이나 되는 돈이 저렇게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 돼버린다면 애초에 예산을 짤 때 그게 이상한 거죠. 짤 때 1조 원을 써야 쓰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런 안타까운 사업들은 이것 때문에 다 못 썼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의 지적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예산을 남았다, 불용이 됐다라는 것을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회비용을 지출했다라는 표현을 해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편성을 해서 돈이 남았다라는 것은 다른데 돈을 쓰고 싶은데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기회비용, 다른데 쓸 편성을 했어야 되는 그 기회비용을 지출했다라는 것이 저는 이 불용 예산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방사청 사업에서 큰 규모의 몇 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돈을 삭감했다라는 것은 예산 편성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됩니다. 이야, 신약하네. 법을 좀 바꿔야 되는데 법을 바꾸려고 하면 맡겨놓으면 의원들이 그거 안 하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참, 네. 뭐 해결 방안은 저는 있다고 봐요. 소위 말하는 소소위가 지금은 아무도 침묵의 카르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아냐고 하면 소소위 들어가기 전에 기록은 다 남잖아요. 소소위가 끝난 이후의 결과도 기록에 다 남잖아요. 그러면 이 기록과 저 기록, 소소위 전 기록과 소소위 후 기록을 비교해보면 이것은 소소위에서 벌어진 거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소소위에서 도대체 누가 어떤 논리로 왜 이 금액을 깎았는지, 징익했는지 기록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공개할 수가 없다라고 보통 국회는 말을 해요. 저는 기록을 남기라고 주장하면 국회는 이것은 굉장히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것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누가 기록을 남기라고 그랬지 누가 공개를 하라고 했냐. 일단 기록은 남겨라. 공개를 하든 말든 그것은 국회에서 판단을 해라. 그런데 우리나라 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기록은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심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5년마다 재심사하고 한 10년마다 재심사를 하면 10년 뒤면 정권이 한 두 번 이상 바뀐 거잖아요. 정권이 두 번 정도 바뀐 이전의 소소위 속기록은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30년이 지나면 이건 심의 없이 무조건 다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공개를 하다 보면 이제는 드디어 소소위에 들어간 여야 간사들도 조금 국민들의 눈치를 보겠죠. 이상적인 방향은 정부가 예산 심의할 때 치밀하게 해서 낭비 없이 효율적인 순서로 예산을 꾹꾹 눌러서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들은 심사를 하되 지역구 예산 제대로 심사하면 되지도 않을 그런 예산들 자꾸 끼워넣는 거 막아야 되는데 당장 하지 말라고 하면 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치울 이유가 없으니 하기는 하더라도 왜 그랬는지 기록이나 남겨라. 그렇게 해야 누군가는 그 기록을 보고 감시도 하고 이의도 제기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고 제도도 바꿔보자고 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지 그냥 블랙박스 안에서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 아니냐. 이런 블랙박스 안에서 벌어지는 예산 거래를 당장 줄이라고 하기까지도 부담스러우니 일단은 밝히기는 좀 밝혀라. 최소한 밝히지 못하더라도 기록은 해라. 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요약입니다. 아니면 막판에 이해가 될까? 왜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왕도 막 사관이 밖에 없으면 제발 좀 없이 얘기 좀 하게 해달라. 왕도 그랬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지난 4년간 제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할 때는 지역 민원을 가지고 입법을 한 사례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박수를 쳐줘야지 제가 우리 마을에 저거 도로 넓히고 저거 예산 따와서 저거 뭐 막고 이거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박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재부 공무원이 하든 국토부 공무원이 하든 판단해서 할 거 하는 거죠. 그렇죠. 국회의원이 챙기면 어떻게 해요? 그게 행정부가 할 일을. 예전에 제가 전체 국회의원이 얼마나 예결이 있대 자기 쪽지 예산만 가져갔냐 이게 좀 국가 중요한 예산 사업은 얘기하지 않고 자기 지역 예산만 쪽지 예산만이 가져간 국회의원들을 한번 보도자료를 발포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죠. 그런데 자기를 욕한 그 기사를 지역에서 홍보물로 사용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이용 먹어가면서 지역 예산 따왔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알려주신 것은 기록이 안 남았기 때문에 다 추측입니다. 다 추측이라서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다 기록으로 남깁시다. 이런 추측하지 않아도 되게. 그건 맞는 말씀이네요. 집안 살림도 이렇게 안 하는데 말이야. 나라 사업연구소의 이상민수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학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기술 그리고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30만원 여행하는 월정 좀 더 잘 못하실 수 있을 것 같아